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코 성형안 티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몇가지 살펴보았는데요 따지고 보면 눈의 경우엔 쌍꺼풀 흉터가 있던 없던 간에 일단 눈이 커지면 용서가 되는데 즉 눈이 크면 무조건 예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차가 적은 반면에 코 성형의 경우엔 코를 높이면 너무 높아서 티 난다고 불만 자연스럽게 높이면 야 너 이거 코 성형한거 맞아? 너무 자연스럽게 한거 아니야? 라는 말을 주위에서 이렇게 듣게 되면 성형수술 비용이 아깝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완벽한 코 라인 이라는 것은 이렇게 높으면서도 성형수술한 티가 나지 않으면서 고급진 라인인데 이렇게 높으면서도 자연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실리콘이든 코필러든 간에 이렇게 높이게 되면 이렇게 콧등이 높아진 것 같지만 코끝은 안 높아지면서 코끝이 입술 턱 라인과 거의 같은 레벨에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바타형 코가 되는 원인은 코의 위쪽은 뼈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이 거기를 잘 딛고 일어서서 솟아 오르지만 아래쪽은 코끝이 물렁물렁해서 실리콘이 주저앉게 돼요 콧대의 각도가 이렇게 전방으로 나가는 사선이 아닌 수직으로 떨어져서 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코끝과 콧등을 같이 높임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코끝을 높이는 게 잘못하면 이렇게 코가 들리면서 콧구멍이 훤히 보이게 됩니다 이의 원인은 미간에서부터 콧등을 거쳐 코끝에서 콧기둥으로 이어지는 피부 길이는 일정한데 콧대의 코끝이 높아지게 되면 흡사 살이 찌면 바지단이 이렇게 짧아지는 것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가진 고생을 하여 미간보다 코끝을 높여서 아바타코가 아닌 이상적인 코모양을 만들었는데 이와 같이 웃을 때 코 퍼짐으로 콧볼 축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코 실리콘의 음영으로 이는 얼굴에서 딱딱한 골격이 보이는 노골현상이 나타난 것인데 이는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하여 코가 낮고 작으므로 실리콘이나 연골 등에 딱딱한 골질이 추가되어 골질 육질이 50대 50이었던 코가 골질 추가로 60대 50 비율로 되어 육질이 도리어 모자른 상황인데 콧볼 살집을 줄이면 60대 40이 되어 골질 우세 코인 일명 화려한 코 인형코 같은 모양이 되는데 이는 중앙부가 극도로 짧은 경우 어울리지 일반적인 중앙부 길이라고 한다면 코 옆 여백이 늘어나 얼굴이 크고 길어 보일 것입니다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된 지는 거의 한 세대가 다 돼가는 27년째 인데요 그 환자분들이 오셔서 눈은 크게 코는 얄쌍하게 해달라고 해서 보여주는 그 연예인 그 사진은 이와 같은데요 사진을 보면 눈이 큰 것은 동의가 되는데 코가 얄쌍하다는 것은 동의가 안 되는데 이는 바로 골질과 육질이 정상인의 50대 50 비율이 아닌 70대 70으로 골격도 우뚝하게 솟아 있으면서 그 골격을 덮고 있는 육질 또한 모자름이 없이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왼쪽과 같은 여성분의 얼굴에 오른쪽과 같은 이상적인 완벽한 코 모양을 만들기 위해 골격 성분이 50 그리고 코에 육질 콧볼살이 50인 이런 코에서 콧등은 딱딱한 실리콘 융비수를 하고 코끝은 떨어지지 않게끔 비중경 연골이나 자가 늑연골로 올려서 골질 성분을 70으로 만든다고 할 때 왼쪽은 골질 육질 비율이 70 대 50의 화려한 코가 되고 오른쪽은 골질 육질 비율이 70 대 70의 자연스럽고 고급진 연예인 라인의 코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형외과에서 말하는 그 화려한 코 또는 완벽한 코 라인이라는 코 모양이 사실은 민요린 한가인 등의 코 예쁜 연예인들의 코 라인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방금 전에 그 왼쪽 여성이 어떤 수술로 오른쪽과 같은 뉘앙스의 고급지고 자연스럽고 크고 높은 그러면서도 예쁜 코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